경광등 이렇게 경광등이 있는데 불이 나오고 버저가 나오는데 이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여기 딥스위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딥스위치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살펴보면 여기 써있는게 전멸을 시킬거냐 깜빡일거냐 그 다음에 깜빡이는 속도가 두배가 빨리 깜빡일거냐 그 다음에 회전을 할거냐 그 다음에 회전의 속도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선광 이런것들을 세팅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버저를 연속음으로 삐익 계속 울리거나 끊겨서 들리는 버저 이런것들을 여기 딥스위치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전원을 켜놨으니까 불이 딱 들어온다 220이 들어간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를 잠깐 얘기해보면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이 여러가지가 나오는 중에서 이제 중선선 놔두고 220 ac에 중선선 놔두고 빨간건 220 흰것은 110 그래서 110 220 그 다음에 갈색 두개가 나와있는데 이걸 쇼트시키면은 이제 동작 버저동작 버저에 대한 동작 그래서 이제 버저에 대한 동작은 둘이 쇼트를 시키거나 외부에서 스위치를 해줬다 24V를 바로 넣으면 안돼 그래서 이제 24V를 입력받아가지고 스위치를 할 수 있는 이 회로 이 보드를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ac dc 뭐든 상관없는데 24V 이렇게 들어오면 맨 뒤에 IC가 릴레이 IC인데 쇼트 나서 이제 릴레이 역할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ssr 은 이제 이 전원만 인가되면 이 회전을 돌면서 번쩍번쩍 그런다고 회전하는 것도 신호가 들어오면 회전하라고 이제 이쪽에 분리해 놨다 그리고 이제 이 경광등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난 후에도 좀 잔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캐페스터로 전상을 없애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4V가 지금은 외부 그 아답터 같은 걸로 연결해 놨어 그럼 이제 이렇게 번쩍번쩍 옆에서 보면 회전합니다 회전을 멈출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끝